실례합니다만 저 극장 문지기를 구하신다구요 저 직업심사위원회에서 소개를 해줬습니다 보라구요! 우릴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런 노인네를 다 보냈어 당신들이 아니라 날 우습게 본겁니다 이 홍범도를! 홍범도? 홍범도? 홍대장 가는 길엔 1월이 명란한데 외적군대 가는 길엔 눈보라가 친다 에헤야 해헤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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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헤 외적군대가 막 쓰러진다 외적군대가 막 쓰러진다 아니에요 나 이제 쓸모없는 인간이 됐어요 이 고려극장 앞에서 장군님을 만난 건 운명인 것 같습니다 저는 작가 박한준이라고 합니다 아 예 장군님의 이야기를 쓰고 싶습니다 내 이야기? 조국에서 수천 키로 떨어진 이곳에서 우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아니요 나 매일 싸움질을 했어 나까지께 뭐라고 날 깔보는 것 같으면 그게 누구라도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붙어버렸어 아 참 철이 없었지 정말 들어보겠소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